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5 깊어가는 늦가을 11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계절 맞이하세요. 바이든 대통령은 추수감사절을 사흘 앞둔 어제 백악관에서 두 마리의 칠면조를 사면하면서 부정투표는 없었다며 선거사기 주장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 LA국제공항이 연중 가장 분빌 전망인 가운데 공항 측은 보다 여유를 갖고 공항에 일찍 도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가장 분주한 공항 중 하나로 손꼽히는 시카고 오해역 국제공항에 대한 71억 달러 규모의 신규 확장 공사가 추진됩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가 음주운전, 과속 등의 불법운전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A시 검찰이 범죄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병원비, 장례식비 등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 운영합니다. LA에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연소득 20만 달러 이상이 돼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8년 스포츠 도박이 합법화된 이후 현재까지 최소 8개 대학이 온라인 스포츠 도박 회사들과 제휴를 맺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박 판촉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내 IT협정에 대거 취업해 있던 인도계 인력들이 빅테크 기업 감원 바람에 실업자 신세가 됐고 비자 문제로 추방될 위기에도 몰려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가져온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세계 경제가 성장할 탄력을 잃어버린 만큼 각국 정부는 물가 상승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 관리들이 러시아 제재를 압박하기 위해 전 세계를 돌면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이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어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소집됐지만 리반에도 역시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됐습니다. 한편 한국, 미국, 일본 3국의 외교 차관이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석방된 남욱 씨의 각종 폭로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조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에 국조특위 명단을 먼저 제출해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압박했습니다. 월드컵 출전을 위해서 마스크 투혼을 펼치고 있는 주장 손흥민 선수가 부상한 뒤 20일 만에 훈련 도중 헤더를 시도했습니다. 선발 출전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여제 카타르 알라야네 아흐마드빈 알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의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비조 1차전에서 웨일스와 1대1로 비겼습니다. 남가주의 지역 오늘도 대체로 맑은 날씨에 헬레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75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십시오.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2022년 11월 22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입니다. 2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백악관에서 75년째 내려오는 전통인 칠면조 사면을 시작으로 추수감사절부터 크리스마스, 새해까지 이어지는 명절 시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추수감사절을 사흘 앞둔 이날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초콜릿과 칩이라는 이름을 가진 두 마리의 칠면조를 사면했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사면은 초콜릿에 내려졌고 칩은 예비용 칠면조입니다. 대통령의 사면으로 추수감사절 식탁행을 면하게 된 두 칠면조는 자연적으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놀스캐롤라이나 대회에서 박목이 됩니다. 놀스캐롤라이나 몰로에서 지난 7월 부하한 두 칠면조는 지난 19일 밤 워싱턴 DC에 도착 백악관 근처 윌러드 호텔에서 투숙한 뒤 행사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면식에서 투표가 있었고 개표가 이뤄졌고 검증됐다며 부정 투표도 반칙도 없었다며 선거 사기를 주장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를 빗대해 농담했습니다. 그는 또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압승 이른바 레드웨이브가 현실화되지 않은 것도 거론하며 이번 시즌의 유일한 레드웨이브는 저먼 셰퍼드, 커맨더가 크랜베리 소스를 식탁에 업는 것이 될 것이라고 조크를 하기도 했습니다. 백악관 칠면조 사면 행사는 1947년 해리 트루먼 당시 대통령이 시작했고 아버지 부시로 불리는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이 1989년 백악관 공식 연례 행사로 만들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도 이 행사만은 거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저녁에는 노스켈리나나의 체리포인트 해병항공기지를 방문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장병들과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 LA국제공항이 연중 가장 붐빌 전망입니다. 하루 평균 이용객이 20만 명 이상이며 이에 따라 진입 차량도 많을 전망이라 공항 측은 보다 여유를 갖고 공항에 일찍 도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대체 교통수단 이용도 권고했습니다. LA국제공항은 28일까지 하루 평균 20만 명 이상의 승객이 몰릴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것은 전년 동기 대비 하루 평균 2만 명 이상 증가한 숫자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을 예약하거나 LAX 플라이아웨이 고속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이코노미 주차장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해 터미날로 이동할 것도 조언했습니다. 이번 주 추수감사절 연휴에 여행을 떠나는 남가주 주민은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AAA는 올해 남가주 주민 450만 명이 연휴 기간인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장거리 여행을 떠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2.5% 증가한 것이고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도보다 1.7%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남가주 주민들에게도 올해 가장 인기가 있는 여행지로는 라스베가스, 샌드에고, 그랜캐니언, 세도나, 요세미티와 멕시코 크루즈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땡스기빙 연휴에는 항공여행이 크게 늘어나면서 전국 각 공항들이 붐빌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은 올해 미국 최고와 최악의 공항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발표한 순위에 따르면 미국 대형 공항 20개 가운데 1위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은 신뢰성과 편의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어 애틀랜타 국제공항, 미니에폴리스, 디트로이트, 그리고 피닉스 공항 순으로 탑5를 기록했습니다. LA 국제공항은 전체 6위에 자리했습니다. 대형 공항들 가운데 가장 나쁜 순위를 기록한 3곳은 18위 포트 로더데일, 19위 뉴욕 JFK, 그리고 20위 뉴왕 공항입니다. 그런가 하면 중형 공항 순위에서도 북가주 공항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세크라멘토 공항이 1위, 샌디에고와 사노세 공항이 각각 2위와 3위입니다. 최악의 중형 공항은 뉴욕 라구아디아 공항으로 편의성에서 가장 나쁜 점수를 받아들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분주한 공항 중 하나로 손꼽히는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 71억 달러 규모의 신규 확장 공사가 추진됩니다. 핏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이 어제 오헤어 국제공항의 제5청사에서 회견을 열고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미국에서 처음 도입되는 글로벌 얼라이언스 허브 개념의 신청사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부티지지 장관은 교통부 산하 연방항공청 FAA가 4년에 걸친 환경영향연구를 완료하고 오헤어 공항의 신청사 건립과 추가 확장 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선타임즈는 오헤어 국제공항은 미국 내 최초의 글로벌 얼라이언스 허브가 된다면서 국내 항공사와 제2안 국제항공사가 같은 청사를 이용하기 때문에 국내선을 타고 시카고로 온 탑승객들은 국제선의 환승을 위해서 공항순환전철을 타고 오청사인 국제선 전용 청사까지 갈 필요가 없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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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가격을 인상했고 이에 따른 매출 증가분을 뺀 실질 매출은 되레 1.2%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통업체들의 연말 쇼핑 시즌 실질 매출이 감소하는 것은 2008년 이후 14년 만입니다. 세계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의 경우 실질 매출은 5% 넘게 줄었고 당시에는 명목 매출도 감소했습니다. 올해의 경우 아직까지 소비 경기가 크게 위축된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매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8.3% 증가를 기록해 월가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소비자들은 코로나19 대유행 때 연방정부의 부양책으로 받은 현금을 소진한 뒤 최근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소비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 늘었는데 이는 2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었습니다. 다만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최근 통화정책회의에서 4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결정하면서 이자 비용이 크게 오른 만큼 소비 경기가 순식간에 냉각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메리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소비자들이 한 발 물러서고 있다며 어떻게 지출할지 태도를 바꾸고 있다며 소비 경기 둔화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모건 스테니의 배시 그라색 이사는 3분기에 신용카드 대출도 급증했다며 이 때문에 신용카드 연체도 2008년 이후 가장 빠르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최대 규모의 샤핑 시즌인 블랙프라이데를 앞두고 J.P. 모건이 최선호 유통주를 선정했습니다. 바로 코스코, 타겟, 아마존이 이번 샤핑 시즌의 승자가 될 것으로 전망한 것입니다. J.P. 모건의 한 애널리스트는 어제 보고서에서 코스코와 타겟을 이번 샤핑 시즌의 수혜주로 꼽았습니다. 바로 가격의 민감도가 높아진 미국의 소비자들이 많이 찾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다른 한 애널리스트는 아마존을 최대의 수혜주로 꼽았습니다. 아마존의 소매 판매에서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는 샤핑 시즌 22%였지만 올해는 22.5%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라디오솔모닝뉴스 2부 미국가 로컬 소식은 주택용자 신청해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용자 시장을 선도하는 US매트로은행 제공입니다. 맥도날리스트는 한정기간 일부 매장에서 크리스피치킨 샌드위치나 빅맥을 구입하시면 미디움 프렌치프라이즈를 공짜로 드립니다. 맥도날리스트 제공으로 11월 22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지역 하늘에는 오늘도 부분적으로 구름이 지나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고 낮기온도 어제만큼 포근하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보다 맑은 날씨를 보이고 내일 낮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게 유지되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기온 75도 밤 최저기온 48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8도 45도 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78도 50도 해안 지역은 72도 49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오전까지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에 오늘 아침 최저기온 36도 낮 최고기온은 61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리스트에서 한정기간 일부 매장에서 크리스피치킨 샌드위치나 빅맥을 구입하시면 미디움 프렌치프라이즈를 공짜로 드립니다. 맥도날리스트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2시간은 당신을 위해서라면 더 멀리, 올 유,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 주택용자 신청해서 승인까지 딱 하려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용자 시장을 선도하는 US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2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상황입니다. 405 노르스 방향입니다. 잉글루드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카플레인에 범퍼 하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101 이스트 방향 와이도그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57번 사우스 방향 비아벌디와 만나는 지점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5번 노르스 방향입니다. 118번으로 연결되는 지점엔 고정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끝으로 5번 노르스 방향 펜 로즈 스트리트과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최근 수년간 한인들의 지원 신청이 거의 없었다며 한인들이 확대된 프로그램의 혜택을 적극 누릴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신청도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으로 할 수 있는 등 신청 방식도 편리해졌습니다. LAC 검찰이 지난 37년간 운영에 왠 VAP는 폭행, 간관, 가정폭력 등 여러 강력 피해 범죄를 당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법원 동행, 위기 개입, 형사 사법 기관들에 대한 교육, 긴급 지원, 소유 재산 복구, 직접 상담, 병원비 지원, 장례식 비용 지원, 정신건강 서비스, 범죄 현장 청소 등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피해자 지원 담당자들은 LAC 전역에 위치한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VAP 피해자들의 심리적, 정서적 트라우마 완화를 돕고 재정 지원을 해주는 동시에 피해자들이 형사 사법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담당자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VAP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주민들이 약 천 건 정도로 집계된다며 한국어 지원도 가능하니 도움이 필요한 한인 주민들도 VAP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반했습니다. 한인 타운을 관할하는 LAPD 올림픽 경찰서에서는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정승범 코디네이터가 파견돼 한인들의 재정 지원을 돕고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 기간은 범죄 사건이 발생한 이후 최대 7년까지 가능합니다. 즉 현재 지난 2015년 11월 이후 발생한 범죄 사건의 피해자들은 VAP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범죄 피해자는 신분과 관계없이 VAP 신청이 가능하며 가주 거주자라면 타주에서 범죄를 당했다 하더라도 VAP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들은 VAP 신청 시 범죄 발생 날짜, 장소, 경찰 신고 번호, 피해자 신원 정보 등을 서류에 작성해야 합니다. VAP 신청을 위해서는 범죄를 당한 이후 경찰 신고가 반드시 선행돼야 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들은 VAP 애플리케이션 웹사이트에서 접속하면 됩니다. LA 한인타운의 일가와 웨스터베리 인근의 식당인 춘천 닭갈비에서 어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새벽 2시쯤 불이 시작돼서 업소 내부를 모두 태웠고 이웃 점퍼들도 피해를 당했지만 다이밍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LA 소방당국은 즉각 출동해 2시간에 걸쳐 화재를 모두 진압했고 소방국에 따르면 이날 불은 건물 내부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업주는 안으로 들어가 살펴보니 누군가가 감시카메라를 훔쳐가는 흔적이 있었다면서 방화 가능성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최근 LA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곳곳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뺑소니 사고가 이어지며 LA 경찰국이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이를 포함해 올해 전반적으로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뺑소니 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와 보행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찰 당국은 LA 지역 도로에서 다시 차량 통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고속과 난폭 운전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보행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약 일주일간 LAPD가 사건 및 용의 차량에 대한 공개적으로 제보를 당부한 뺑소니 사건만 벌써 4건으로 여기엔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한인 피해 사건도 있습니다. LAPD는 이 사고들에 대해 최소 5천 달러 최대 5만 달러의 보상금을 각각 내걸었습니다. 최근 이러한 사건들을 포함해 올해 들어 심각한 인명피해를 낸 뺑소니 사건은 증가했습니다. LAPD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심각한 부상이나 뺑소니 사건은 24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 재작년 같은 기간보다 20% 각각 증가했습니다. 또한 사망자가 나온 뺑소니 사건은 6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 재작년보다는 64%나 늘었습니다. LAPD는 운전자는 모든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교통사고에 연루된 경우 안전하게 차를 세우고 9.11에 알리고 현장에 남아야 한다면서 필요할 경우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인플레이션 구제안으로 발급 중인 중산층 세금 환급 직불카드가 최근 전화 문자 사기에 타깃이 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사기범들은 이 직불카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보낸 문자의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마이크 퓨어 LAC 검사장은 사기성 링크가 대표적인 문자 사기 수법이라면서 해당 링크를 절대 클릭하면 사기범들은 개인정보를 포함해서 직불카드와 은행계좌번호까지 접근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해당 환급 안이나 지급 방식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면서 이것을 노린 사기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캘리포니아주의 중산층 세금 환급으로 지급되는 직불카드를 활성화하는 방법은 캘리포니아주의 프랜차이즈 세무위원회에 전화하는 것 외에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산층 세금 환급 관련을 모르는 링크가 달렸거나 수상한 문자를 받게 되면 절대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버리라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중산층 세금 환급뿐만 아니라 실업수단 급여 사기를 노린 캘리포니아주의 고용개발국과 IRS를 사칭한 사기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로스쿨들이 2025년부터 로스쿨 입학 자격 시험 점수를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로스쿨 신입생 선발 기준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미국 변호사협회가 법조계의 다양성 증진을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개별 학교가 자체 판단에 따라 로스쿨 입학 자격 시험 점수를 사용하는 것은 계속 허용됩니다. 로스쿨 입학 자격 시험 점수는 로스쿨 지원자의 논리력과 추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됐습니다. 그동안 로스쿨 입학 자격 시험 성적으로만 로스쿨 신입생을 선발할 경우 법조계에서 소수인종과 여성, 저소득층 출신 등 다양성 부족 현상을 타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로스쿨 교수들의 모임인 법학 교육협회는 이 좁은 의미에서 입학생의 학업 능력을 예측하고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지만 법조인으로서의 성공 여부까지 예측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로스쿨 입학 자격 시험을 입학 사정에서 제외하면 법조계의 다양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로스쿨 학장들은 로스쿨 입학 자격 시험 대신 대학 학점 등으로 신입생을 선발할 경우 예측하지 못했던 다른 문제점이 불거질 수 있다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로스쿨 입학 자격 시험 의무화 페이지로 로스쿨 입학의 불투명성이 제고될 경우 오히려 부유층 자녀들이 유리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크리스틴 티스 알바레스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 로스쿨 입학 담당 부학장은 로스쿨 입학 자격 시험 점수를 보지 않는다면 입학 사정에서 다른 편견들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신입생의 불균형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대학가에서는 입학 사정 시 로스쿨 입학 자격 시험 이외에도 다양한 입학 자격 시험을 반영하지 않는 학교들이 늘고 있습니다. 명문 사학 하버드대는 입학 자격 시험, 대학 입학 학력 고사 점수 대신 고등학교의 각종 기록 등으로 신입생을 선불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자 방역 문제로 시험 응시가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지원자의 시험 성적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최악의 상황을 넘긴 지난해부터 SAT와 ACT 점수를 반영하지 않는 입학 사정 시스템을 4년간 더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미국 대학들이 온라인 도박 업체와 제휴해서 제약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스포츠 도박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최근 2018년 스포츠 도박이 합법화된 이후 현재까지 최소 8개 대학이 온라인 스포츠 도박 회사들과 제휴를 맺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박 판촉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시저스 스포츠북이 대학 내 온라인 도박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한 것은 2020년부터입니다. 콜로라도 위치한 볼도 대학과 체결한 160만 달러 계약이 대박이 나자 전국 스포츠 명문대학들에도 이 캠퍼스 도박 계약을 제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캠퍼스 배팅 시스템은 대학교 3학년부터 대학원생, 연구원, 교수준 등이 앞다퉈 이용했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스마트폰용 배팅 앱까지 개발해서 대학생들에게 유포한 것입니다. 온라인 도박의 전문인 시저스 스포츠북 뿐만 아니라 실제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스톤 리조트 앤 카지노와 윈스타 월드 카지노 앤 리조트 등의 도박 회사들도 속속 미국의 대학들과 정식 계약을 맺고 캠퍼스 도박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캠퍼스 도박은 2020년 초부터 3년 가까이 극성을 부린 코로나 사태 이후 미국 대학의 돈벌이 수단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등록금과 수업료가 높은 명문 사립대들보다는 학비가 저렴한 주립대와 공립대 등이 캠퍼스 도박 계약에 훨씬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교육부처의 재정지원이 전무한 미국 대학의 재정 특성상 이들 대학은 한 푼이라도 더 돈을 벌어야만 각종 스포츠팀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고, 도박 회사들이 노린 것도 바로 이 같은 국립이나 주립대학들의 재정 취약성 때문입니다. 학교 버스 기사가 28명의 학생을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메사스스주 히게임 고등학교의 버스 기사인 배단 스윈이는 만취 상태로 버스를 운전하다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당시 스윈이는 플리머스 놀스 고등학교에서부터 14세에서 20세 승객 28명과 성인 감독 2명을 태우고 약 25마일 떨어진 힝햄 고등학교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플리머스 놀스 고등학교에서 열린 학교 대학 농구 대회에 폐막식을 치른 직후였습니다. 당시 버스에 동승한 감독들에 따르면 스윈이는 차선을 정신없이 바꾸며 목적지와 반대 방향으로 버스를 몰았습니다. 감독들은 즉시 스윈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폭주하던 학교 버스는 경찰차의 인도하에 근처 주차장으로 유도됐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스윈이는 경찰관이 실시한 현장 음주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경찰 측은 스윈이에게서 지독한 술 냄새가 났으며 버스를 수색한 결과 술이 반쯤 채워져 있는 물병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힝햄 고등학교 닉스완스 교장은 아이들이 전원 무사히 귀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스윈이는 경찰서로 연행된 직후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스윈이는 음주운전 혐의뿐 아니라 음주 중 아동에 대한 위해, 아동폭력, 난폭운전 및 운전 중 주류 소지 등의 복수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과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지엘러, 메드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당신을 위해서라면 더 멀리, 올 유,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 주택 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 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메트로은행 공동제공입니다. 이날 한 행사 연설에서 최근의 연구를 인용해 기준금리가 보여주는 것보다 금융 긴축의 수준이 훨씬 높다면서, 금융시장은 금리가 6% 수준인 것처럼 움직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샌프란시스코 연흔 연구진은 대차 대조표 축소와 사전 안내 등 다른 긴축 효과까지 포함하면, 명목 기준금리 인상만을 고려했을 때보다 통화 긴축 정도가 훨씬 크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기준 공식 긴축 금리 상단은 3.25%였지만, 실제 통화 긴축 효과는 기준금리 5.25%에 상응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달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리 상단이 4%로 높아진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기준금리 상단은 6% 수준에 이르는 셈입니다. 데일리 총재는 시장이 통화 정책을 가격에 반영하는 정도가 연준의 현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훨씬 넘어선다면서, 연준의 기준금리와 금융시장 긴축 간의 격차에 대해 계속 의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무시하면 과도한 긴축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는 이 같은 금리 수준을 하나의 데이터로 참고할 뿐, 기준금리 인상 중단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지표를 활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종금리 수준에 대해 최근 4.75에서 5.25%로 전망했던 데일리 총재는 이날은 최소 5%로 본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연준은 이번 달까지 4차례 연속 0.7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금리 상단을 4%로 올렸고,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 고점이 이전 예측보다 높아질 수 있다면서도,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가져온 인플레이션 압박 등으로 세계 경제가 성장한 탄력을 잃어버린 만큼, 각국 정부는 물가 상승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제언했습니다. 이 프랑스 파리의 본부가 있는 OECD는 현지 시각으로 22일 펴낸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세계 경제가 1970년대 이후 최대 에너지 위계로 휘청거리고 있다면서 고물가와 저성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지불하는 엄청난 대가라고 밝혔습니다. OECD는 올해 세계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을 3.1%로 잠정 집계했는데, 이것은 지난해 성장률 5.9%의 절반 수준입니다. 한편 2023년도에는 세계 GDP 성장률이 2.2%로 더 낮아진다고 지난 9월의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미국과 유럽에서는 성장이 둔화되고, 또 물가 상승 압박이 덜한 아시아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거둘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LA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면 연소득 20만 달러 이상 벌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연호 기자입니다. 부동산 사이트 레드핀에 따르면 LA와 샌디에고를 비롯해 전국의 8개 대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연소득이 20만 달러 이상이 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레드핀의 에이전트 최시 테일러 씨는 이자율 상승으로 페이먼이 큰풍 늘어나면서 많은 주민들이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기가 어려워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바이어들이 주택가격이 비싼 도심에서 점점 떨어진 외곽 지역의 주택을 알아보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30년 고정 몰기지 이자율은 현재 7% 가까이 뛰어올랐으며, 몰기지 페이먼은 지난해보다 평균 46%가 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홈바이어는 보통 평균 연소득 10만 7천 달러면 월평균 몰기지 평균액 2,700달러를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LA의 경우 중간 주택 평균가가 82만 3,500달러로 몰기지를 감당하려면 연소득이 22만 1,592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샌디에고의 경우 주택 중간가는 79만 달러로 바이어의 연소득은 21만 2,577달러는 돼야 월평균원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LA 외에도 샌프란시스코와 사노세, 애나하임, 오클랜드, 옥스나드도 높은 주택가격으로 연소득이 높아야 몰기지를 감당할 수 있는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높은 월평균원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택 구입 대신 세입자로 남게 되고, 이로 인해 렌트비는 점점 더 오르고 있습니다. 바이어들이 주택가격이 비교적 합리적인 외곽으로 밀리다 보니 도로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출퇴근길, 교통체증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CBB뱅크가 어제부터 4.15% 이자열로 시작해 15개월 동안 금리가 상승할 때마다 인상분의 50%를 더해주는 스텝업 정기예금 프로모션을 시작했습니다. 이 스텝업 CD 프로모션은 월스트리트저널 프라임레이스를 기준으로 매 분기마다 금리가 상승할 때마다 이자율도 같이 올라가는 상품으로 높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이자율은 하락하지 않고 4.1%의 기본 이자율이 보장되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상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CBB뱅크의 스텝업 CD는 복잡한 조건 없이 최소 입금액 1,000달러를 내면 CBB뱅크 지점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모닝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서자바 지역에서 어제 규모 5.6의 강진이 일어나 지금까지 260여 명이 넘게 숨졌습니다. 다친 사람도 수백 명인데 상당수는 아직 무너진 주택에 갇혀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거대한 산 허리가 잘려져 나갔습니다. 주택 10여 채도 같이 쓸려 나갔습니다. 폭삭 무너져 내린 지붕들은 땅에 주저앉았고 골조만 남긴 채 위태롭게 서 있는 집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가족을 찾는 주민들의 아우성이 뒤섞겼습니다. 어제 날 30쯤 인도네시아 서자바주를 규모 5.6의 강진이 덮쳤습니다. 차로 1시간 거리에서도 자카르타에서도 시민들이 흔들림에 놀라 건물을 뛰쳐나올 정도였습니다. 피해는 서자바주 치안주르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서자바주 정부는 사망자가 260명을 넘었으며 실증자도 150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학교들이 많이 무너지면서 어린이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부상자도 700여 명. 끝없이 부상자들이 실려오면서 병원 밖 도로까지 병상이 차려졌습니다. 상당수 부상자들은 여전히 건물에 갇혀있지만 휴대전화 통신망이 끊기면서 수색이 쉽지 않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적십자산은 1만 3천여 명의 주민들이 대피소에 머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50만 달러의 긴급 구호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어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소집됐지만 이번에도 역시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됐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서 안보리에 단호한 대응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고 중국과 러시아 측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바로 미국 탓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맞섰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지난 4일에 이어 17일 만에 또 소집됐지만 역시 아무런 성과 없이 80여 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상임위사국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도발을 조장하고 있다고 두 나라를 겨냥한 비판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거부권에 막혀 번번이 채택되지 못하고 있는 안보리 대북 결의안 대신 의장 성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장지인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안보리가 북한을 압박만 해서는 안되며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실현 가능한 제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유엔 주재 러시아 차석 대사도 한미연합훈련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 탓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에 당사국 자격으로 안보리 회의에 참석한 황준국 유엔 주재 대사는 안보리에서 북한을 대변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라며 북한을 더욱 대담해지게 할 뿐이라고 안보리의 엄중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답은 안 나오지만 안보리 공개 회의를 계속해 나가는 것만으로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결의안 대신 추진하겠다고 한 안보리 의장 성명이 채택될지도 관건입니다. 의장 성명은 구속력은 없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이어서 우크라이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전쟁 포로를 사살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러시아가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헤르손에서 러시아군의 고문 장소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양측이 전쟁 범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 포로를 사살하는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이 확인됐습니다. 저항하는 러시아군을 향해 발포하며 이미 항복한 포로들까지 사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영상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확산되고 있는데 유엔 인권사무소는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장이 해제된 포로에 목숨을 빼앗는 행위는 명백히 전쟁 범죄에 해당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자국 포로들을 즉결 처형했다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그러자 우크라이나는 최근 탈환한 남부 헤로선시에서 러시아군의 고문 장소 4곳을 찾아냈다고 맞섰습니다. 고문실에서 고무 권봉과 전기 고문 장치 등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은 지금까지 조사된 결과를 토대로 러시아군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가혹 행위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러시아군에 의해 자행된 것들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키유 외곽 부차나 하르키유 이지움 등 러시아 점령지에서 시신 수백 구가 묻힌 집단 매장지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가 본격적인 겨울을 앞두고 러시아로부터 탈환한 지역의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난방과 전기 부족 탓입니다. Y10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탈환한 헤르손 지역 주민들은 식수와 전력 부족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드립으로 강물을 떠서 식수로 사용하고 전기와 난방 부족으로 9호 텐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헤르손 등 남부 지역 주민들을 상대적으로 안전한 중부와 서부 등으로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공습으로 에너지 시설의 50% 이상이 피해를 보았다며 이를 에너지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2월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뒤 의료시설에 대한 공격이 700건 이상 이루어져 병원과 의료시설 수백 곳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1월 22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1부 2부 마십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균호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지 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당신을 위해서라면 더 멀리 올 유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 주택용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려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용자 시장을 선도하는 유에스메트로은행 공동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의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탈모합니다 fo지 gates 고마워 KI ré mat